1. 고운 색깔을 가진 과자를 만들기 위해 착색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다음 중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알려면 참고해야 할 것은? 1. 식품과학용어집 2. 식품성분표 3. 학술잡지 4. 식품청과물 공전 정답 4번 식품청과물 공전 2.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영리급식시설 2.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비영리급식시설 3.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비영리급식시설 4.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영리급식시설 정답 2번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비영리급식시설 3. 식품위생법규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2. 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 3.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정답 2번 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 4. 식품위생법상 화학적 합성품의 정의는 1.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2. 원소 또는 화합물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3. 모든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모든 분해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정답은 1.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반응 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5. 다은 중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1. 아스파탐, 2. 디부티리드록시톨루엔, 3. 이산화타티뉴, 4.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정답은 2. 디부티리드록시톨루엔 6. 일반적으로 보거에 식중독, 원인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위는 1. 껍질, 2. 근육, 3. 아가미, 4. 난소 정답은 4. 난소 7.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은 1. 식품 첨가물을 넣은 용기, 2. 식품 저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3. 농업에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4.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분해반응 이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식품 첨가물 정답은 3. 농업에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8. 식품위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 중 품질 저하와 관계가 먼 것은 1. 생선의 휘발성 연기질소량 증가 2. 콩단백질의 금속염에 의한 응고현상 3. 황색으로 인한 쌀의 착색 4. 어두운 곳에서 어융 연제품의 인광 발생 정답은 2. 콩단백질의 금속염에 의한 응고현상 9. 다음 미생물 중 곰팡이가 아닌 것은 1. 아스퍼질러스 속 2. 페니실리움 속 3. 클로스트리디움 속 4. 리조프스 속 정답은 3. 클로스트리디움 속 10. 식품과 자연 독의 관계를 연결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독버섯, 무스카린 2. 감자, 솔라닌 3. 살구씨, 파세오르나틴 4. 모카시, 고시풀 정답은 3. 살구씨, 파세오르나틴 11. 미생물 종류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1. 세균 2. 바이러스 3. 곰팡이 4. 효모 정답은 2. 바이러스 12. 섭족의 중독의 원인 물질은 1. 테트로도톡신 2. 콜린 3. 삭시톡신 4. 베네루핀 정답 3. 삭시톡신 13. 일반적으로 식품의 세균성 식중독 방지와 가장 관계 깊은 처리 방법은 1. 예방접종 2. 마스크 사용 3. 냉장과 냉동 4. 방사능 물질 오염방지 정답 3. 냉장과 냉동 14. 히스티딘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은 어느 것인가 1. 발린 2. 히스타민 3. 알리신 4. 트리프토판 정답 2. 히스타민 15.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유화 안정성을 좋게 하는 것은 1. 강화제 2. 효모 3. 팽창제 4. 용제 정답 2. 효모 16. 다은중 발효 식품은 1. 치즈 2. 사이다 3. 수정과 4. 우유 정답 1번 치즈 17. 식품과 그 저장법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보리차 차 백원법 2. 당면 한천 냉동건조법 3. 고구마 무 배추 움저장 4. 햄 베이컨 CA 저장법 정답 4번 햄 베이컨 CA 저장법 18. 산과 당이 존재하면 특징적인 재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1. 글리코겐 2. 섬유소 3. 팩틴 4. 전분 정답 3번 팩틴 19. 숙주나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완두를 싹 틔운 것 2. 납두를 싹 틔운 것 3. 대두를 싹 틔운 것 4. 녹두를 싹 틔운 것 정답 4. 녹두를 싹 틔운 것 20. 육류의 색의 안정제 밀가루의 품질개량제 과체류의 갈병과 변색 방지제로 이용되는 비타민은 1. 나이아신 2. 리보플라빈 3. 티아민 4. 아스코르빈산 정답 4. 아스코르빈산